강영욱 훈련사의 직원 갑질 논란 폭로에 뜬금없이 반려동물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연이 논란인데요. 설채연은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21회 직원 6명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괜히 이런 분위기에 글 쓰면 오히려 기회주의자 같아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며 하지만 저도 그런 거 아닐까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함께 일한 기간을 거론하며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올바른 교육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저랑 매미처럼 꼭 붙어있어줘서 고마운 친구들이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는데요. 직원 중 3명은 5년이 넘도록 함께 일하고 있고 2명은 회사 사정으로 잠시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 결론은 저한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솔직히 그거 빼면 시체라고 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직원들의 후기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설채현의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일부 네티즌들이 강영욱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설채현에게도 직원 갑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유와 타이밍이 척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 일자 설채현은 25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부터 sns와 주변 그리고 날 믿어주는 분들 중에서도 날 의심하는 일이 생겼다라며 내 개인적인 인스타라 날 아시는 분들에게라도 믿음을 주고자 그리고 의심만은 받지 말자라는 생각에 우리 친구들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기사까지 날 줄은 몰랐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가볍게 생각한 내 실수라며 이렇게 보일 줄 알면서도 억울하고 의심받는 건 싫어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기사가 난 것도 아니고 몇몇 날 좋아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이었을 텐데 제가 과민반응했습니다. 라며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고 다시 한번 참는 법을 배우겠다고 턱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생각으로 불편드린 분들께 죄송하고 다음부터 더 신중한 언행과 개인적인 것보다는 문화와 잘못된 일들에 대한 얘기로 찾아뵙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려진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같이 일하는 친구들 사진도 있고 수정이 안 돼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척절치 않게 올린 것도 문제지만 여기저기 가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